네 안녕하세요 컴차입니다 오늘은 뭐 수리 영상은 아니구요 일단은 저희가 그 저희 손님 중에 cpu 쿨러 저희 영상 보시고 led 나오는게 좋다고 이제 그 아마 제 생각에는 기존에 이제 그 천천히 조립 버전으로 amd 최근에 이제 두대 조립한게 2700 인가 고게 있었는데 고고 보시고 이제 쿨러로 쿨러만 요청을 하셔 가지고 쿨러만 바꾸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레이스 쿨러 에요 레이스 쿨러 led 나오는거 바꿨는데 처음에는 나오더니 지금은 안나와요 불량이 초기 불량 이런 불량이 있나요 아 참 뽑기도 뽑기 운도 참 지질이 없죠 저희는 그래서 요거는 as 받아야 될 것 같아요 cpu 쿨러 저희가 이제 구매한 건데 쿨러만 구매한거요 쿨러만 레이스 쿨러 근데 이 led가 원래 이렇게 처음에 나왔는데 한 3분 지나니까 지금 안나와 버려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거 참고 하시구요 그리고 rgb 도 다 꽂았어요 지금 현재 이 선이 문제가 있나 아무튼 통째로 교체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주문을 제가 오늘 했구요 지금 주문을 해서 내일 받는대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스 요거 스파이어 led 나오는거 그러니까 amd 쿨러에도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led 기본이 되는 스파이어 스파이어가 있고 스텔스 인가 제일 아랫단계가 스텔스 그 위에가 스파이어 그 한단계 더 우회가 스파이어 rgb 아 스파이어 led led 나오는거 요거 led 나오는 건데 지금 이거 불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레이스 프리즘 네 레이스 프리즘 요거를 제가 프리즘 같아요 프리즘을 구해 가지고 요거를 지금 장착하려고 합니다 요거를 장착을 해드릴거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게 amd cpu 구입하시면 2600 2700은 아마 끝난거 같고 2600을 구입하시면 원래 2600에는 그 2600은 그 레이스 스파이어 led가 들어있어요 led 이렇게 요거 요거가 들어있는데 2600 구입하시면 레이스 맥스 이거 프리즘 인데 프리즘 말고 맥스 맥스쿨 이거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랑 똑같이 생긴건데 아마 이 프리즘은 약간 다양하게 불빛이 나오는거고 맥스는 한가지인가 뭐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마 그런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업그레이드 해드니까 해드리니까 문의 많이 주시고 만약에 이 쿨러만 따로 사시면 이 쿨러 굉장히 비싸요 6만원 7만원 정도 할거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싼 편은 아니니까 2600 구입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제가 레이스 맥스로 업그레이드 할 해드릴거구요 일단은 요거 네 아 참 요거 제가 교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cpu 네 아 cpu 메인보드 요거 버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요거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면 근데 이 레이스던 맥스던간에 요거는 요걸로 요거가 있어야 되요 요거 예 요거 소켓이 있어야지만 장착이 가능하니까 네 요거를 꼭 달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 한번 제가 달아보고 네 이거는 제가 한번 달아보고 영상을 찍을까요 찍지 말고 제가 달고 완료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지금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장착을 하고 있구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다 장착이 완료가 됐구요 기존의 요거는 에이스를 분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파이어 led led 가 안나와요 이 amd 표시만 요 amd 표시만 나오고 이 테두리 주변에 원래 하얀색으로 아니 그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나오지 않아서 저거는 as를 다시 분해해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제가 요거 제가 구한 레이스 요거 볼까요 오우 푸껑 푸껑 한데 이쁘네요 한강원씩 색깔만 나오는 거겠죠 오우 레이스클러 이쁘네요 그 usb도 제가 지금 꽂아놨거든요 usb도 usb 요것도 뭐 역할을 하는 건가 amd 납품을 제가 많이 한 편은 아니라서 솔직히 잘은 모르거든요 오우 레이스클러 굉장히 이쁩니다 네 여기에 보면 rgb 요거 한번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거 바꾸면 툴의 rgb led 라고 있잖아요 요거 한번 바꿔 볼게요 rgb led 요거를 이런식으로 오우 스태틱 웨이브 뮤직 이거 적용을 해야 되는가 똑같은 것 같은데 오우 레이스 쿨러 이쁘네요 이쁘다 이쁘다 아무튼 뭐 이렇구요 cpu 이 쿨러도 고장이 난다고 사실 네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레이스 맥스 맥스 2600 으로 하시면 저희는 저희 매장에서 2700 으로 남아 행사가 끝난 것 같고 2600 으로 라이젠 피다 클루치 2600 으로 하시면 그 원래 라이 그 뭐냐 스파이어 led 가 원래 들어있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레이스 요거 요 쿨러는 아니고 요거보다 요거랑 비슷한 건데 좀 옛날 건 것 같아요 근데 그 쿨러도 뭐 요런식으로 많이 빛나는 것 같던데 화려하진 않을 거야 아마 아무튼 고 업그레이드 하니까요 해드리니까 참고하시구요 오늘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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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